안녕하세요. 이빙옥 골플랩의 이빙옥입니다. 저희 이빙옥 골플랩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멤버십 채널입니다. 기초 멤버십, 멤버십 1, 멤버십 2, 멤버십 3까지 해서 각각의 10편씩 이상 되는 시리즈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기초 멤버십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학습을 하고 클리어 했다면 그 다음 올라가고 올라가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영상들 이것보고 저것보고 저것보고 해서 짝입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의 골프가 되는 거 아니니까 수십 년에 걸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시스템, 멤버십 프로그램을 배치를 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막연하게 따라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아야죠. 그냥 우리가 공이 슬라이스가 나면 훅 그립을 잡게 하고 그리고 훅이 나면 뉴트럴 그립이나 우익 그립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조정을 해서 볼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조차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집을 부리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골프 스윙은 일단 몸이 돌고 손이 돌아요. 돌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흔들어 보면요.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스윙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왼손이 그냥 훅 돌아가요. 오른손은 뒤집어지고 오른손은 덮이고 오른손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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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왼손이 엎어지고 오른손이 엎어지고 백스윙 때는 왼손이 엎어지고 다운스윙 때는 오른손이 엎어지고 이러한 형식의 손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거 우리가 보통 뉴트럴 그립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그립은 양쪽이 똑바로 잡는 게 좋은 거지 뭘 스트롱을 잡고 위익을 잡고 약한 걸 잡고 그렇게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분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골퍼분들은 왜 잘못이 없냐면 여러분들에게 뉴트럴 그립을 쥐게 하면 일단 준비 단계까지는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냥 모든 게 전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앞에 타계단 보고 저희 회원님 중에도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11자 맞추고 그립도 똑바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이론적으로는 공이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전부 슬라이스, 그것도 슬라이스가 아니라 완전히 악성 슬라이스가 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원심력이 세기 때문에 먼저 로테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서 주소 듣고 본인이 어릴 때 그냥 주소 들은 사람한테 배워서 그 주소 들은 내용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아마 어떤 채널에서도 쉽게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원리를 보시면 정말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고 똑똑한 척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팔을 보면 왼손 기준으로 봅니다. 일단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보통 주도권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왼손이 세우면 업라이트한 스윙이 되고 왼손이 누우면 플랫한 스윙이 되고 이런 걸 결정 짓게 되는데 백스윙과 다운스윙 로테이션을 주로 파워를 관장하는 것은 오른손이고 전체적으로 관문을 열어주는 것 전체적인 방향성 어떤 흐름 그런 걸 관리하는 건 왼손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이 팔은요. 만약에 제가 오른팔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볼게요. 안쪽으로 돌리면 제 손바닥이 어디까지 봐요. 전 좀 유연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제 손바닥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손바닥이 위에 위까지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돌리면 반대로 손등이 지금 위로 올라와야 되지만 전 이것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저는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돌아가면 진짜 힘들게 돌아가서 180도가 돌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던 게 진짜 이만큼 돌아가거든요. 이것도 진짜 돌까 말까 한 거예요. 180도.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지금 위에 있어요. 지금 바깥쪽으로 할 때는 지금 180도가 돌까 말까죠.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어요. 90도 180도 270도까지 돌아가요. 사람 몸 다시 봅니다.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어요. 90도 이 엄지손가락만 보세요. 180도 어깨를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180도 훨씬 이상. 그런데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90도 180도도 힘들어요. 여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이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안쪽으로 돌아가는 손은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만리장성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가면 제가 그때 북경에서 빠다링이라는 곳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던가 아마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만리장성이면 뭐 산 같은 느낌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래로 내려가는 코스를 선택을 했다면 그쪽의 뷰가 더 좋아서 그럼 백스윙은 되게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기는 나가는 추구가 없어요. 다시 들어왔던 대로 들어와야 돼요. 만리장성이라니까요. 그러면 다시 그걸 올라오면 아주 죽어나겠죠. 힘들어서 즉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을 여러분들이 원없이 돌리면 아싸 하고 돌리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킹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갓만큼을 반대로 돌리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돌아가는 거 백스윙 돌아가는 걸 제어해 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트럴 그립을 잡고 정말 아름답게 백스윙을 편하게 돌아가는 만큼 돌아가서 탑을 돌려도 실제로 얘가 돌아간 만큼을 회복을 해도 이만큼을 돌아오려면 그 시간 내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이 차이와 이 차이로 인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늘 갓만큼 못 오기 때문에 열려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는 겁니다. 사람 몸 구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내려갔는데 이걸 갖다가 힘들어서 못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돌렸는데 이쪽은 반대로 덜 도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걸 미리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못 돌아가는 이 훅 그립이라는 건 이 로테이션 왼쪽으로 도는 로테이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여기에서 뭐 훅 그립 잡았다고 로테이션이 더 됩니까? 로테이션은 뻔히 이만큼밖에 안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를 뉴트럴 그립에서 덮어잡으면 이미 상당히 돌아가 있죠. 이미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훅 그립이니까 더 돌려봐야 이거밖에 안 돌아가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돌아가는 건 심지어 우리가 회전할 때 생기는 원심력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이미의 힘인 구심력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훅 그립을 잡으면 처음에는 훅 그립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공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이 돼요. 왜? 백스윙 때 반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훅 그립을 잡는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다운스윙을 자꾸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백스윙 때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칠 때 이쪽 오른쪽과 왼쪽을 비율을 맞춰서 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럴 그립을 잡고 만약에 편하게 돌릴 만큼 돌리고 치면 전부 이렇게 탑볼이나 쉉크가 나는 걸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똑바로 가구나 왼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잡은 걸 여기에서 내가 조금밖에 못 돌고 칠 때는 오히려 훨씬 이만큼을 도와줬기 때문에 많이 감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회전하는 방향과 숨 방향으로 공을 감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은 제어가 되고 이쪽은 충분히 돌릴 수 있으니까 내가 훅 그립 잡은 걸 이만큼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이건 너무 과하구나. 그럼 덜 잡고 똑같이 백스윙 할 때 돌리고 돌리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스로 점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스윙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립을 이 정도만 돌리는 게 제일 좋았어요. 하고 백스윙 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되고가 아니라 돌릴 만큼 돌리고 돌릴 만큼 돌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골프는 로테이션 게임이에요. 손이 돌아야 돼요. 몸이 돌아야 돼요.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클럽 페이스를 아예 못 돌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건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공을 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리를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손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스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립을 돌려잡았을 때 내가 지금 이 차이와 이 차이가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를 해줘야 이 중간값을 찾는 거잖아요. 유연성에 따라서 나는 이만큼 돌아가고 얘는 이만큼밖에 안 돌아가니까 내가 한 이 정도 놓으면 반 반 할 수 있겠다. 그 위치를 찾아주는 게 바로 이 왼손의 그립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골프 스윙은 손목 로테이션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신체 구조상 아셨죠? 그래서 아마 이 레슨이 나가면 또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거를 본따서 레슨을 해 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정확히 원리를 알고 우리 골퍼분들에게 퍼뜨리는 거는 얼마든지 저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그립을 무턱대고 훅그립이다 스트롱그립이다 뉴트럴 그립이다 윗그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그런 원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훅그립이다 스트롱그립이다 이 명칭조차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유연성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가고 얼만큼 가는지에 따라서 중간값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고 이만큼밖에 못 간다면 내 중간값을 딱 놓고 잡는 게 나한테는 맞는 양이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고 돌아가는 양이 반이 되어야 똑바로 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이쪽으로 하는 양을 더 늘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운스윙 때는 원심력에 의해서 좀 더 감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병옥 골플랩의 깊은 정말 식견이 있는 그런 레슨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